이 글에서는 5가지 오이 디톡스 스무디를 소개한다. 오이 디톡스 스무디는 인체에 만은 효능과 이점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매우 유익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비타민 A, B복합체, C, 항산화제 미네랄, 마그네슘, 인, 철분, 캐슘, 또 오이는 칼로리가 매우 낮다. 오이 100g의 칼로리는 겨우 13칼로리이다.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오이는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기도 하다. 그뿐만 아니라 오이 껍질은 다량의 섬유질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오이는 다이어트와 신체 정화의 가장 유용한 식품 중 하나이다. 체중 감량 및 신체 정화에 도움이 되는 오이 스무디를 만드는 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을 계속 읽어보자. 5가지 오이 디톡스 스무디 1 오이 파인애플 스무디 오이와 파인애플은 다량의 항산화제, 미네랄 및 비타민 A, B복합체를 함유하고 있다. 오이의 특성과 파인애플의 효능을 결합하면 훌륭한 이녀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체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중을 감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재료 오이 1개 파인애플 1컵 150g, 꿀 2스푼 50g, 차가운 물 3컵 600ml 만드는 법 먼저 오이를 씻는다. 껍질을 벗기지 말고 작게 잘라준다. 파인애플 껍데기를 벗긴 뒤 잘라준다. 재료를 모두 믹서기에 넣은 뒤 물을 넣고 1분간 갈아준다. 컵에 따라낸 뒤 꿀을 첨가한다. 섭취 방법 1주일간 아침 식사. 시스무디 1컵을 마신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스무디를 걸러내지 말고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섬유질을 얻을 수 있고 효과도 바로 나타날 것이다. 2. 오이 사과 스무디 사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혈당치를 조절하고 위장 문제를 퇴치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다. 오이 사과 스무디는 장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재료 사과 1개 사과색은 상관없다. 오이 1개 샐러리 1줄기 물 4컵 800ml 꼴 4스푼 100g 만드는 법 먼저 사과 오이 샐러리를 신는다. 모든 재료를 자른 뒤 사과실을 제거한다. 믹서기에 물과 재료를 넣고 균일 한 스무디가 완성될 때까지 잘 갈아준다. 컵에 따라낸 뒤 꿀을 첨가한다. 섭취 방법 2주간 이 스무디를 매일 1에서 3컵씩 마시면 된다. 이 스무디는 체액 저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더 수월하게 연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오이 토 마토 스무디 토마토는 칼륨 항산화제 및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다. 따라서 토마토는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퇴치하기에 이상적이다. 오이 토마토 스무디는 심장 질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더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재료 오이 1개 빨간 토마토 1개 물리컵 400ml 꼴 스푼 75g 만드는 법 먼저 오이와 토마토를 신는다. 작게 잘라준 뒤 믹서기에 넣는다. 물과 꿀을 넣고 덩어리가 사라질 때까지 갈아준다. 병에 음료를 담아준다. 섭취방 법이 주간이 스무디를 매일 1에서 2컵 정도 마시면 된다.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 균, 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4. 오이셀러 리스무디 샐러리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줄기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것이다. 5. 오이처럼 샐러리도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 인해 샐러리는 훌륭한 인효제이며 항산화제, 비타민 A 및 B 복합체, 미네랄, 탈륨, 캐슘 및 에센셜 오이를 포함하고 있다. 샐러리는 체액 저류와 염증을 완화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그 뿐만 아니라 변비를 퇴치하며 장 움직임을 촉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재료 오이 1개 샐러리 2줄기 물 2컵 400ml 꿀스푼 75g 만드는 법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재료를 잘 씻어준다. 작게 자른 뒤 믹서기에 넣는다. 물과 꿀을 첨가하고 1분간 갈아준다. 섭취방 법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복에 이 스무디를 일해서 이 잔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무디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5. 오이 알로에베라 스무디 알로에베라는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 알로에베라를 오이와 결합하면 훌륭한 천연 정화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재료 파인애플 1컵 150g 오렌지 3개의 즙 알로에베라 1줄기 오이 1개만 드는 법 먼저 모든 재료를 잘 씻는다. 오렌지즙을 짜낸 뒤 믹서기에 넣는다. 오이 알로베라, 파인애플의 껍질을 깐다. 모두 작게 잘라준다. 믹서기에 넣은 뒤 균, 이란 질감이 완성될 때까지 갈아준다. 섭취 방법 2주간 매일 오이의 스무디 한 잔을 섭취한다. 이러한 스무디를 섭취하면 우리는 몸 안팎의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더 건강해진다. 무엇보다도 오이 디톡스 스무디를 마시면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하면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